안녕하세요 쇼피입니다 네 지난 9월 10일 클럽 ARCTGON에서 미친 가냥 프리파티 쇼케이스를 했었습니다 좋네요 맞아요 정말 클럽에서 팬분들과 이렇게 쇼케이스 하니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쇼케이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조만간 게릴라노 찾아간다는 것 기대하십시오 이 클럽을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춤추면 끝장 어허 그렇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면서 노래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신날 것 같습니다 네 월드랭킹 9위 클럽 ARCTGON에서도 2PM 미친 거 아니야 들으면서 신나게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신곡 미친 거 아니야 많이 사랑해주시고 ARCTGON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2PM였습니다 감사합니다